안녕하세요 성경의 아튼지식입니다 지난 한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주도 여우수하서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어 지도를 그렸는데요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열두지파가 땅의 분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성 점령하고 또 저번주에는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각각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는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제 또 이제 전투가 남았는데 이 가운데로 여기가 이제 여리고성이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점령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소식이 막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쯤에 기부하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이 기부하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 이제 우리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부하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마치 쫙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행장을 꾸미고 또 이제 그 빵을 오랫동안 밖에다 놔둬갖고 곰팡이가 피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곰팡이 핀 빵에 또 이제 막 그 옷을 막 허름하게 입고 이제 그 여우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우수아가 딱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네 뭐 왜 왔느냐 우리는 척 변방에서 왔는데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당신네들 하나님이 대단하시더라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를 자기네들이 보면서 아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보험을 들어놔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랑 절대 싸우지 말고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 될 테니까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소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난한 땅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랑은 딜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여우수아랑 백성들이 좋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네들한테 맹세할게 그러니까 이제 기생랍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의 고성 무너질 때 그 기생랍이 너네는 상처나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민족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살려달라 하는 식으로 이제 그 기본 그 족속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또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여우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하겠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변방이 아니라 여기 가난한 땅 사람들이었던 거야 기부하에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왜 우리 속였냐 그랬더니 이제 야 우리가 지금 어 죽게 생겼는데 너네들 종이라도 돼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너네들한테 이걸 물을 수가 없다 우리들의 종이 돼서 어 그 우리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라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적의 세력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 눈을 가리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을 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보려고 했다면 여우수화가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이런 사람들이 왔었는데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입니까? 라고 물어봤었다면 하나님이 아마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이방 사람들을 살려 놓는 것이 나중에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멸하지 않은 그 이방 사람들의 그런 신들을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섬기게 되고 우상숭배로 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있는 그 가난한 땅의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기부하 사람들은 맹약을 했기 때문에 뭐 기부하 사람들을 죽일 수도 없고 그냥 이 사람들을 이제 용병으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어 이 그 이제 기부하 사람들이랑 이제 약속을 하고 나서 이제 어디를 점령을 해야 되냐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도 뭐 어떻게 방배를 하겠죠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왕들이 이제 예루살렘 왕들과 헤브론 왕들과 이제 이런 왕들이 이제 합력해서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는 유다 땅에 있는 이쪽 사람들의 왕들이 이제 어 그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그 여우수와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그랬는데 뭐 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어 이 여우수와가 밤새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공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갑자기 갑자기 하나님은 게릴라전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다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요이 땅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할 때 이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어 쳐들어갈게 하고 경고하면 누가 그걸 방비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적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어 그 효과적이고 또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게릴라전 갑자기 그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올라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예루살렘 성을 공략함으로 인해서 이 다섯 왕을 다 죽이고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 그때 거기에 이제 어떤 그 그 사건이 나오냐면 그 왕들이랑 싸울 때 하나님 앞에 여우수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울 때 이 태양이 지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우박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그 정말 자기네들이 싸워서 이긴 것보다도 그 우박 때문에 이제 그 군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이 중천에 떠서 그들이 이길 때까지 그 태양이 거기 머물러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도우심으로 이 예루살렘 성도 공략해서 함락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를 여기서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저 위에 가난한 땅 위쪽에 있는 북방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어 군사들을 완전히 모아가지고 여기 이제 이 그 밑으로 진군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지혜로우신 게 이 여리고성으로 공략하지 않았었더라면 이 밑에서부터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왔었더라면 사실 사실상 전멸을 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북쪽과 남쪽이 힘을 합쳐서 진군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그 허리를 딱 끊어버리고 남쪽과 북쪽이 나뉘게 되게 되면 분열시키면 그만큼 점령하는 것이 쉽다라는 걸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공략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북쪽에 있는 그 연합군이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숫자를 이끌고 왔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이기시죠 네 여우수화가 또 여기서 또 갑자기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들을 다 섬멸하고 드디어 헤브론도 차지하고 이제 이쪽에 있는 이 북쪽 땅에 있는 그 땅들도 차지하게 돼서 이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죠 자 여기에 이제 보면 이 요단강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여기가 사해고 이제 여기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 여기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자 그 모세는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죽고 그리고 여우수화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여리고성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들어오게 되고 자 그러면 그 동쪽에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지파 아 여기 문하세, 갓, 루벤 이 세 지파는 여기 이 동쪽의 땅을 차지해서 살게 되고요 여기는 서쪽 문하세 아셀, 납달리, 스블론, 이사갈,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, 유다, 시몬, 단 이렇게 열두 지파가 각각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럼 레위 지파는 어디에 있을까요? 레위 지파는 이 각 지파들이 사는 그 땅의 중요 요지를 도피성이라는 곳을 둡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에서 레위인들이 살게 하면서 이제 레위인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어떤 그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아주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우수와서 14장 12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워서 이 노래 아시죠? 네 그 노래처럼 여우수와와 그때 40년 전 광야를 방황하기 전에 그 40년 전에 가난한 땅을 정탐한 열두 지파의 각 대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열 지파는 아 우리는 큰일 났어요 우린 메뚜기 때 같아요 라고 얘기했지만 유일하게 두 명은 아 우리 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던 두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여우수와와 갈렙입니다 여우수와는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요 갈렙은 유다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갈렙이 얘기를 해요 이 헤브라임 땅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그때가 40년 전에 그때 나이가 40세였는데 내가 지금 85세지만 난 여전히 강건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오 라고 여우수와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우수와가 어 가라 가서 싸워서 이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브라임 땅을 차지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셉 자손들 요셉 자손이라고 하면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뜻합니다 자 요셉의 두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두 아들들이 첫째 아들이 문하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그 열두 지파들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손들이 요셉 자손들인데 그 두 자손이 이제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그 요셉 자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땅을 좀 더 분배를 해달라 라고 이제 여우수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우수와가 아 그러면 너네들이 스스로 싸울 수 있지 않느냐 스스로 개척해라 자 스스로 개척해라 자 여러분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싸울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받은 그 삶은 사실은 태어난 거예요 이제 짜잔 하고 시작이 된 것 뿐입니다 자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을 쟁취하는 자 그들이 그 사명을 쟁취해서 그 사명을 완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상급 또 이 땅의 상급 그 상급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또 여우수와 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멸류관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이 만약에 구원만을 전했다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그릇대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늘에 져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그 영적인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개척하라 싸워내라 쟁취하라 천국은 침로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침로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열심히 모든 그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게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어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게 뭐지? 어 나는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난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것을 따라 가는 자들의 그 마음 그리고 그 싸우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여우수화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수화가 이제 조금 이제 전쟁이 좀 그쳤잖아요 오랫동안 이 그 땅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우수화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우수화서 24장에 보면은요 아주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어 너희는 그 앞에 택하라 오늘날 나와 내 집은 난 여우를 선택하겠노라 너희 눈앞에 있는 대로 어 너는 이방신을 택하든지 여우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어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겠다 라는 그 유명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란에다가 그거를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꼭 그 성경책에 그거를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놓든 뭘 해놓든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놓으셔서 어 그거를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시고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우수화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사사들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 사사시대 사사들의 시대에 있는 혼란과 또 반역과 또 하나님의 극율하심과 용서하심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 갈렙의 말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소명을 주시고 또 그 소명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산지를 우리가 꼭 차지하고 그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 부지런함과 또 영적인 지혜와 정말 인내가 우리에게 있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이것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그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건강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? 그리고 따뜻하게 옷 입고 다니시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재밌는 말씀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다음 주에 봬요 바이